고추입니다. 살필고 밀추죠. 살피어 미룬다는 얘기죠. 살필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걸로 알릴복 걸다거리죠. 나이가 많을수록 나이가 넓을수록 거는 것을 알린다는 거죠. 이 글자는 보자 하면 숫자의 오자 비슷하죠. 넓은이는 다섯번 생각하고 그만큼 많이 살핀다는 거죠. 다섯번 생각한다 생각하고 알릴복 걸다글 생각하면 완벽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밀추자입니다. 손수변이고 새추죠. 쇠를 손으로 민다는 얘기입니다. 밀추, 고추, 살피어 미룬다는 얘기죠. 연기를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여 뒤로 연기시킨다. 고추가 되겠죠. 살피어 미룬다.